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가 정릉 메디사이언스파크가 오픈한지 어느덧 반 년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신 또 신약 개발과 감염병 연구를 위한 천단 플랫폼을 지향하며 탄생한 메디사이언스파크는 빠르게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아바이오관에는 항암 신약 생산이 가능한 GMP 시설이 구축되었으며 첨단 헬스케어 스타트업 또 연구소들의 2단계 입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뒤로 보이는 정릉구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관련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난 24일에는 센터 설립을 기념하는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마를 주도할 KO 메디신의 핵심 동력인 메디사이언스파크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 병원이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향한 본격 준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진료 정보 협력체계를 비롯해서 환자 중증도 또 경증환자 회성체계 인력 구성 또 공공성 충족 등 주요 항목들이 대폭 변경되어서 더욱 철저한 준비를 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직원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는 만큼 내년 12월에도 우리 자랑스런 안산 또 안암 구로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다시 한번 당당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한 마음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의료원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최근 화두인 ESG 실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생활 폐기물 감소와 자원 또 에너지 전략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안산병원에서 1인 일본 플로깅 챌린지라는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대병원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오면 개인 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행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꼭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중증전담 치료병상 지정이 해제되는 등 일반 의료체계로 서서히 전환됨에 따라서 현장에서도 엔데믹 시대를 체감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팬데믹 비상대응을 위해서 마련되었던 코로나 병동을 비롯한 많은 시설들이 다시 일반 환자들 위해 정상화되고 있으며 또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안안병원의 서울용 소화전용 긴급 모듈병원도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운영을 마쳤습니다. 또한 약 2년 6개월 만에 자원봉사활동이 다시 재개되면서 원내가 한층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길었던 코로나의 터널에서 늘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셨던 모든 고대 어려운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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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